무얼 라면 먹을 게 있잖아 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잘 만든 베이컨 칩이라고 되어있는데 한 4,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볶음밥 또는 채소볶음에 사용하면 좋다고 되어있는 제품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볶음밥, 파스타, 채소볶음, 에그 스크램블 등에 드실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300g 이고요 오떼, 아 저기 훈제치키면 안 되는데 거기 같은데 자 전자적인 게 남아서 데워 드신 다음에 뭐 드시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저기 뭐야 베이컨 치고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죠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좀 주싸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좀 쓰러져 있는 편이고요 그냥 먹기는 좀 그렇고 몇 개만 지워먹어볼까요? 살짝만 데워서 먹어야 하긴 하는데 짜끗하면 맛만 봅시다 맛만 살짝 보고 그냥 뭐 일반 햄인지 자 이렇게 해서 베이컨 맛있긴 한데 좀 두꺼운 느낌?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첫번 밥이랑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반 정도 넣는데도 많이 넣었나? 집에 늘 거 넣고 계란 하나 자, 불어서 넣고요 밥은 뭐 햇반이 좀, 햇반 하나 싹 자,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양념할 거는 별건 없어서 그 저기 가락의 저기 일본식 소스 자 이건 뭐 골고루 들어가서 자, 빌려 먹으면 어떨까요? 간은 뭐 소금을 조금 살짝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약간 좀 짭짤해서 안 넣어야 되긴 될 것 같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게 드셔서 우와 내가 무슨 고 저기 햄을 썰어서 넣은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씹는 식감이 좀 없을 것 같으면 아쉬운 얘기도 하지만 자, 맛있게 해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되라 자, 다 만들어 갖고 왔는데요 자,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뭐 간도 안 보고 그냥 만들었는데 어떨까요? 짤까요? 싱거울까요? 간은 적당하네요 그 베이컨에 맛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가락이라고 그러나 그 뭐야 가락이 아닌데 그 뭐지? 그 뭐 참치 그 뭐 같은 뭐 하여튼 스포 비슷한 거 있는데요 그거 넣으면 여기 깨 같은 거 저기 들어가 있죠? 들어가 있어 씹퓸름만 놓고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베이컨 맛이 역시 일반 햄하고 다르게 좀 꼬들꼬들 씹히는 그런 맛 굵은 굵은 굵이 나가기 때문에 씹히는 맛도 괜찮긴 하네요 앗 뜨거워 김치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좀 먹다보니까 느글르글하게 하기도 하네요 자아 김을 싸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김가루를 원래 좀 안에다가 붙여서 넣는 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뭐 김 싸서 짜자잔 김밥 음 이거 괜찮네 하여튼 뭐 그냥 음 뭐 이렇게 밥 비벼 먹을 때나 뭐 다양하게 요리 같은 데 넣으실 때 그냥 간편하게 넣으실 게 딱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가격대도 베이컨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런 것보다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음 음 음 그래서 뭐 볶음밥이나 그런 요리 자주 해 해서 드신다면 한번 마트에서 가셨다가 음 구입하셔서 드셔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자기자기 잘려져 있고요 손은 안 드셔도 되니까 잠궈 봐 보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 구독 구독하고 구독